그럼 먼저 경제학의 창시자, 자본주의의 아버지라 부리는 아담 스미스부터 만나러 가볼까요? 1759년 스코틀랜드의 글래스코 대학.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자유롭고 진취적인 분위기의 이 대학에 한 유명한 도독 철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상한 걸음걸이와 말투로도 유명했지만 그의 강의는 학생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었죠. 그 시기에 스미스는 사람들의 본성과 행동을 꾸준히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을 모아서 도독 감정론이라는 책을 냈죠. 그의 책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이기심을 누르고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것은 마음속에 우리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 공명정대한 관찰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관찰자가 이기심을 잘 조절해서 도덕적으로 행동하게 해준다는 거죠. 이러한 주장은 폭넓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유명인이 됐고 그 유명세 덕분에 아주 특별한 항운이 찾아왔습니다. 철스 타운센드 공작이 그의 양아들 헨리 스커트의 대륙여행에 통행하며 가정교사를 맡아달라고 한 것입니다. 당시 귀족검원에서 유행하던 자녀 교육방법 중 하나였죠. 스미스는 수락했습니다. 여행은 3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는 파리, 뚜루주, 제너바 등을 다니면서 당시에 쟁쟁한 사상가들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미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18세기는 변화의 시대였습니다. 봉건적 질수가 무너지고 그런데 자본주의가 막 시작되는 시기였죠. 또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시작돼서 생산품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물건을 팔 수 있는 더 넓은 시장이 필요해졌고 자유무역이 활발해졌습니다. 그 시기에는 국가의 부를 금과 은의 축적으로 보는 중상주의 사상이 지배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스미스는 프랑스 영해에서 만난 케네로부터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케넨은 원래 루이 15세의 주치의였습니다. 또 경제표를 만들어낸 경제학자라도 유명했죠. 의사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를 하나의 육체로 봤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에 대해 연구했죠.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식량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사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간이 노동을 해서 식량과 원료를 얻고 상품을 유통시켜야 사회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는 세 계급으로 구성돼 있고 화폐는 그 세 계급 사이를 돌면서 상산물을 공급한다는 것이죠. 마치 혈액처럼. 또한 그는 토지만이 부의 원천이라는 중농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케네의 사상은 스미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국부, 즉 국가의 부는 중상주의에서 주장하듯 금과 은의 축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스미스는 국부에 대해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국부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긴 여행을 마치고 커클디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촌 자넥과 그의 어머니는 그가 평생을 의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스미스는 그들 덕분에 연구와 집필에만 열중할 수 있었죠. 집에 돌아온 스미스는 여행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국부론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전에 글래스고 대학에 있을 때 직접 본 것들도 소중한 자료가 됐죠. 그리고 그의 주제라고 생각한 후에 글래스고에서 경험이 벌어지지 않거든요. 존재에 관한 도입을 권장시켜서 시작했습니다. 유리스는 마을이의 공장 시기에 대한 장점을 높아지는 기술을 지켜보기 위해 흡수하는 것입니다. 소통의 도박을 의미하는 글래스고에서 자극을 모델된 zacater토리에 관한 것입니다. 스미스는 여러 대상으로 있는 종합의 학업들이 많고, 크고 작은 공장에서 부가 매일 생선되는 것을 보면서 자유시장의 위력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는 국불원지필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죠. 또한 그는 데이빗 휴무과도 자주 만났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없죠. 우리는 우리는 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를 걷고 한 달에 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나는 내가 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David, 나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돈으로 성장한다. 그리고, 다위바게서 의 ISBN Breaking Us And David? 닥터, 그녀의 부처와 회의가 뵙 gece와 함께 보호한 식혜를 주고물과 소통한 공값을 give 맛, 음식, 정신을 지 잡아. 하하하하 네, I do remember you showing me that in a book one time yes, I do believe egoism and economy function together the invisible hand controls the economy and the wealth of a nation at least that's what I remember you showed me in that book yes, and I'll make you empty your pockets talking about the division of labor the value of labor and the way for a nation to become wealthy it is just like you to say these ridiculous things like lies that I am sick Hume's greatest contribution, of course, was the fact that was his empirical philosophy his idea that we should look at how things work practically rather than trying to dream up schemes in our head and that, I think, had a powerful effect on Adam Smith and they remained friends 그는 많은 사람들과 사귀지는 않았지만 당대를 대표하는 학자들과도 지속적인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매주 저녁을 함께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리고, 1776년 3월 드디어 성서일의 가장 중요한 책이라 볼려는 국부론이 탄생되었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통해 밝히고자 했던 것은 바로 국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어디서든 노동이 이루어지면 부가 생산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국부를 모든 국민이 해마다 소비하는 생활필수품과 편의품의 양이라고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국부를 만들어낼까요? 쾌내의 중농주의는 오직 농업만이 부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스미스는 노동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가치는 노동에 의해 생긴다는 것이죠. 그는 국부론을 통해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중상주의의 사상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또한 모든 가치가 노동에 의해 생기기 때문에 상품의 교환 가치는 그것은 생산하는 데 들어간 노동량으로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은 무슨 뜻일까요? 스미스는 우리가 빵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돈을 벌고 싶은 이기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격을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서 시장 경제를 잘 돌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즉, 자유로운 시장만이 개인과 국가를 부자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국부론에서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미스는 이 한 문장으로 그가 꿈꾸는 완전한 자유시장 체제라는 이상적인 세상을 설명했습니다. 국부론은 6개월 만에 초판 천부가 모두 팔려나갔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놀라운 기록이죠. 스미스는 당대 최고의 사상가라는 명예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뿐이 아닙니다. 국부론의 첫 장은 우리가 현대 경제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개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의 현대 경제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I think it's a vastly important book. It's as important as Darwin's Origin of Species or Newton's Principles and so on. It's as important as that because it lays out the foundations of what is now modern economics. It talks about division of labour, it talks about gross national product, it talks about trade and the importance of trade and the importance of opening trade and the problems of trade barriers for many, many years. It was fundamental economics book. It's been superseded by other textbooks. 그러므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은 철진한 고전이 아닙니다. 최초로 자유시장 체제를 형성한 기본 틀입니다. 지금도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기본 원리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명저인 것입니다. 하지만 국부론이 출간된 후 정부의 개입이나 규제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담 스미스를 시도 때도 없이 끌어다 댔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스미스의 사상은 많은 오해를 받게 됩니다. Yes, I think a lot of people misunderstand Adam Smith. They know that he believed in free trade, that he was skeptical of big governments, that he supported a free market economy. And so they say, well, that means that he was clearly in favor of big rich people being able to do what they want. 자유로운 개인의 이익 추구. 스미스에 대해 가장 오해를 많이 낳는 부분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하지만 그는 개인의 경제적 이기심은 사회의 도덕 중 한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즉, 아담 스미스는 인간의 끝없는 이기심을 결코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그가 이전에 쓴 도덕 감정론의 주장과도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개인의 경제적 이기심은 사회의 도덕 중 한계입니다. You can't read one, The Wealth of Nations, without reading the other. Because what's in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reappears in The Wealth of Nations in his attitude to the poor. He's sympathetic. Adam Smith believed that the best way to help ordinary working people was to have a free market economy. That's why he supported it. In간은 이기적입니다. 하지만 아담 스미스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다고. 그래서 이기적인 행동도 공공의 이익으로 전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1790년 7월 17일 그에게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완벽하지 않은 원고를 세상에 남기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담 스미스를 자본주의의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는 자본주의라는 표현을 단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인간의 도덕적 고민에 의해서 완전히 자유로운 시장 체제라는 이상을 떠올렸죠. 만약 그가 살아있다면 지금의 불평등과 위기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국뿌론의 원제는 웰프 오브 네이션이 아니라 복수형입니다. 즉, 특정 국가나 국민이 아니라 여러 국가와 국민이 함께 잘 사는 것을 연구한 책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그가 꿈꿨던 세상은 1%의 탐욕과 부패로 나머지 99%가 고통받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sta 시각 세계였습니다.